What are we doing today? Making baking! Sparrow! 내 여자친구는 너무 예뻐요 내 여자친구는 너무 더 예뻐요 하지만 그녀에게도 단 한 가지 단점 나보다 못한 요리 솜씨 밥도 못해 국도 못해 라면을 물도 못 맞추고 간장이지 곤란지도 구별 못해 너를 너무 좋아 정말 이대로라면 결혼은 좀 웬일인지 어느 날 저녁 초대한다며 너의 집으로 나를 부르지 나는 기대했었지 꿈꿔꿔꿔꿔꿔꿔꿔uel 네가 해줄 맛인 저녁 기대하며 상상하며 숟가락을 든 그 순간 이렇게만 없어도 되나요 도대체 무얼 더 웃는 건가요 차라리 내가 눈을 감고 만든 게 더 나을 것만 같아요 마시렸더냐 내게 묻네요 또 내게 무슨 힘이 있나요 정말 맛있다라고 했더니 그녀 수변한 그 때 좀 해요 날 살려줘 그치 동안 그녀 아무 연락 없고 그녀 친구 통해 안 그녀의 수시 영어 이러한 중국의 학원을 똑같은 시간 없다고 하네요 그런 괜한 갑자기 내게 연락해 왔죠 다시 한 번 더 채널 초대를 하겠다네요 난 괜찮다 왜 부르다 말을 했지만 혹시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너에게 달려가는데 정말 맛있다 ived by 대형 threatened 가리 아니 가지고 생각 사람 land 잠시 вспомнить 어머니 여러분 다시 만나요 쇼락 쇼락 여기야 쇼락 아우 ~~ ~~~ ~~~ ~~~ ~~ ~~ ~~ ~~